1.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체계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갠시록 17장 8절 비페롤 이하의 말씀으로 견뎌낸 욕망의 무게는 그리움에 눌러앉고 견뎌냈다는 게 뭡니까? 믿음으로 지켰다는 거죠. 복상하는데 그래요 하나님의 믿음은 출발은 너희들이 하는 것이고 결과는 내가 하는 것이다. 믿음을 왜 못하느냐 하면 출발할 때 귀신이 희석시킨다. 안 해도 돼. 헌헌척해도 돼. 대강해. 이러면 결과를 주님이 책임져주질 않아요. 믿음이 눈물이라면 눈물 흘리는 기간이라면 눈물을 흘려야 믿음을 주세요.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빌리포드 1장 28절에 신앙을 믿음이라는 피스티스를 가지고 와요. 너 결합을 누구랑 했어? 내 자신하고 했지? 욕망하고? 그럼 이게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기분을 하고 했지? 기분을 이기는 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안 해본 사람은 참 어려워요. 그렇죠? 어려워. 믿음은 약속 날짜도 지켜야 하고 시간도 지켜야 하고 분량도 지켜야 하고 관계도 지켜야 되고 이거를 출발은 내가 하는데 가면서 주님이 다 넣어줘. 아, 그 사람 그렇지. 내가 이해해야지. 왜? 내가 그분한테 상처받으면 내 신앙이 없어져. 왜 그분 때문에 내 신앙이 없어져. 내가 단단해져야 어둠의 권세가 와서 굴복을 하는데 지금 시대는 이유 핑계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굴복을 안 해요. 그렇다고 그러면 내가 저분의 인생을 안 살아주기 때문에 그냥 내 말이 옳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난처할 때 믿음대로 해라. 너는 귀신한테 해 안 받는 믿음이니까 그렇게 해. 그리고 결과를 좀 보자. 이런 뜻이에요. 우기면 내 말이 맞다. 너한테는. 그런데 나한테는 안 맞는 거로 왔다. 그럼 네가 넙죽 엎드리면 맞는 거로 가르쳐 줄 텐데 막 뭐라고 하니까 내가 너한테 시간을 소비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너는 끝까지 해도 고치지 않을 사람이다. 여러분 고치지 않을 사람한테는 절대로 예수님이 투자를 안 하셨어요. 이거를 안타까운 분이 바울이야. 게시록 21장 14절에는 자기 이름이 없어. 12절 13절에는 열두 지파 족장들의 이름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을 보면 참 기가 막혀요. 요한은 성경을 쓰기 위해서 사랑을 주셨어. 그래서 기름 튀기는데 들어가도 안 죽어. 독주를 먹어도 안 죽어. 반모수섬에 유배를 시켜도 안 죽어. 이게 뭐 때문에 안 죽은 거예요?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지 않으면 성질 급해서 벌써 죽었어요. 요한은. 사도 요한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 진단부터 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 나는 어느 때 내 육신에 장애물을 주세요. 눈 내려오는 거. 여러 가지 이 분별력을 주시기 위해서 내 몸을 학대해. 내 신앙이 그거다. 내 믿음이 그거다. 그냥 한 번 고백하고 털었으면 그것이 재발하지 않도록 세속적인 말로 징그러워야 돼요. 그걸 먹고 또 먹고 그걸 먹고 또 먹고 마태복음 7장 6절 개와 돼지에게는 하늘나라 복음인 진주를 안 준단다. 개와 돼지는 오늘만 행복하면 돼. 미래라는 게 없어. 내세라는 게 없잖아요. 꼭 개를 찍어보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을 예수님은 다 개로 봤어요.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말 되게 안 듣고 율법적으로 행위만 오는 분들 다 개로 봤어요. 그러니까 진주를 안 줘요. 진주가 뭘까요? 은내. 말씀을 적용하는 분별력을 은내라고 그래. 자 그렇게 하시고 견뎌낸 욕망의 무게는 이번이 되겠지. 이번이 되겠지. 이게 욕망의 무게야. 나를 고쳐야 해 주시지. 지금 그러니까 17장은 삭경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여러분 우리가 장세기 35장, 15장밖에 안 남았어요. 약업에 그렇게 어려운 배경사가 나오잖아. 가족들을 죽이고 자식을 잃고 그러니까 이게 게시록도 22장까지니까 4장밖에 안 남았어요. 기회가. 그래서 욕망의 무게로 그리움에 눌러앉지 말고 결단해 가라는 거예요. 오늘의 나는 과거를 정산해야 미래의 내가 되어줘요. 이게 안 되어지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과거의 죄인이었던 나는 오늘 회개하지 않으면 미래도 죄인이야. 회개하면 미래인 내일이 새로운 사람이에요.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항상 이것 때문에 그 성의 성곽에는 열두 기초석이 있고 그 외에는 어린 양 열두 사도의 열두 이름이 있더라. 이름이 있더라. 이거 보고 사도 요한은 딱 견딘 거예요. 사랑이라는 예수님이 오시니까 다 고난도 의심도 고가움도 다 견딘 거야. 그래서 그래요. 믿음은 어떤 사람은 견디는 단계란다. 의심하면 어둠의 관세가 그걸 다 가져간다는 거야. 이미 가져가 버렸어. 여러분 믿으면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야. 믿으면 믿지 않으니까 안 하죠. 여러분들 그래서 믿음이라는 거는 내가 왜 나를 하나님 앞에 불쌍하게 봐달라고 그러냐면 그분이 에베소 2장 8절에 나에게 믿음을 안 주는 거야. 왜 저분은 저렇게 큰 믿음을 주는 거야. 나는 안 보여주고 나는 내 미래를 왜 안 보여주세요. 여러분들이 미래를 봐야 현재가 결단이 되어져요. 미래가 불안하면 현재 고치고 미래가 좋은 거로 보상 천과서 보상 예수님 직접 만났다면 다 보기 오고 가요. 그러니까 몇 명은 이게 목회자들에겐 그거 분명히 있어야 돼요.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7년 대환란이라는 것이 헛고 새기는 거잖아요. 어차피 순종할 거 순종은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지.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지. 자 이제 8장 8절 게시록 17장 8절 비패롤부터 강에 나갑니다. 여지까지 억지로 참아하고 욕심으로 욕망으로 놀라앉았던 것들을 해결받기를 바랍니다. 그리움은 목적이 무언가 얼른 판단해야 돼요. 내 개인적인 그리움은 무시해야 돼. 천국에 가서 어떻게 살 건가 이거를 생각을 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취미생활보다도 예수님 뜻을 무시해. 그렇죠? 어렸을 때 머리가 팽팽 들어갈 때 성경 읽는 거하고 하나 읽으면 두 개 나가는 그 나이하고 달라요. 그래서 어렸을 때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들이 다 출세해. 말씀이 영어로 변해. 말씀이 깨달으면 이게 영어로 변해. 오늘 조금 있으면 영이 나와요. 자, 빨리 강에 나와야 돼. 사는 자들이 땅 위에서 땅 위에서 사는 자들 땅 위에 기록되지 못하고 사는 자들이 불쌍한 자들이지. 그런데 게시록 11장에 다 어디에 나온대요? 교회당에는 나와. 교회당에는 나와. 그리고 귀신이 마주시켜. 너 교회 다니니까 구원받을 거야. 구원은 예부적인 흔적 내부적인 흔적이 있어야 돼요. 예부적인 흔적과 내부적인 흔적이 결합되어지면 주님하고 연결되어져요. 그래 내가 너 돌봐줬어. 내 성질이 그런데 네가 결단 못해. 그 너 노력하려고는 그 마음 보고 내가 결단의 영을 넣어준 거지.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욕심이 들어오고 두려움이 들어오고 미움이 들어오면 그대로 행동하잖아. 그거 조금만 참은 응답이 오는데. 참 인간이 연약해. 에덴 동산 쫓겨나고 나서 지팡이를 못 받은 하와 후손들은 다 실패하는 거야. 아담한테 줬기 때문에. 그래서 빼야라는 거에 되게 싫어하는 거야. 자들로서 정관사 죽격 남성복수 인칭 대명사 죽격 남성복수 형용 대명사 관계 대명사 까다로운 거를 단순화시키는 게 신앙이라고 했잖아요. 도를 만나서 이거보다도 주님한테 순정하면 그분들을 다 대기를 시켜. 내가 우리 가족을 내가 얘기하면 대기를 시켜. 사실 야단치는 사람들이 제일 무지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수로본익의 여인이나 수가성 여인 보세요. 내가 잡년이에요. 그러잖아. 내가 개자에다가 한참 있다가 년이에요. 그러잖아. 그러니까 개라고 지급당한 건 당연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은 상처받잖아. 그게 차이점이야. 예수님이 자녀에서 그 나쁜 마음을 쫓아줘야지 내가 못 쫓아줘. 부모가 얘기만 상처받았다고 그래. 아빠가 해준 게 뭐 있어? 없어. 기도는 엄청나게 별 삼천억 개 기도해줬다고 그래 지금 환상에. 그렇게 다 해줬어. 그런데 받을 그릇이 아직 안 된 거야. 그러니까 어떤 자들이 생명체계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그 마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한 거 시키는 사람은 아직까지 순종을 못해서 그러는 거야. 왜 이렇게 난 복잡한 거 시켜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시간에 단순화되길 바랍니다. 어둠의 권세가 오죽음 내가 얼마나 만만하면 그것이 와서 이렇게 괴롭힌다면 기분 나빠야 돼. 그거를 기분 나빠야지 처방을 기분 나빠서 하면 안 돼요. 처방은 복잡한 걸 단순화시켜서 이것만 하라고 그런 거잖아요. 뭐를? 세상 삼라만상 모든 것들을 정관사 하나로 정해주는 거야. 이게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너 병고치려면 약 500가지 먹어야 돼. 이거 한 가지만 먹어. 얼마나 좋아요.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 마토이콘 데스 살다. 그죠? 사는 에피테스 정관사가 어떻게 정관사 이 땅에서 정해졌는데 못 믿게 하는 것에 지배를 받는 거야. 우리를 못 믿게 하는 게 뭐예요? 내 안에 들은 루시퍼인 의심이야. 의심해서 안 되는 거나 안에서 안 되는 거나 다 똑같은 건데 의심하면 그거 한 가지만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전 인생을 부인해. 천국도 부인해. 어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어요. 그냥 천국 가기만 하면 되지. 못 가 그렇게 생각하면 맥시멈으로 생각을 해야 미니몸이라도 주세요. 믿음은 크면 클수록 편해. 어디가 편해요? 혼이. 전생을 배웠잖아요. 혼. 생각이 편해. 그렇지 않으면 어둠의 권세는 혼을 괴롭히는 거지 영을 괴롭히는 건 아니에요. 영은 그냥 천국 간다고 해. 그 사람도. 왜냐하면 천국은 종건줄은 다 알아. 그래서 혼을 괴롭히는 거예요. 혼은 혼에게 죄가 틈타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보다 크다. 많이 배웠다. 저 사람과 나와 비교했고 저 사람이 나를 부려먹는다. 그런 사이에서 루시퍼가 죄를 져서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짓던 뱀에게 말을 걷어갔어. 시부리어를 그러니까 믿음의 말을 못하게 만들어 어둠에 들어오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출발하겠습니다. 깨쟁이였습니다. 한다그만 했습니다. 진짜 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야 믿음이라는 걸 회복시켜주세요. 나 혼자 믿는다고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믿어줘서 그런 환경에 가면 그렇게 되어지고 그렇게 말하면 그렇게 되어지고 그래야지. 그게 안 되니까 기도를 아무리 해도 듣지를 못하는 거야. 여러분 이비인후과가 뭐냐면 말을 못하면 듣지를 못해. 듣지를 못하면 말을 못해. 하나님 리슨 투미 하나님께서 리슨 투미 올모스트 레디 내 말을 들으러 다 준비가 되어졌다.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뭐를 무얼을 우선적으로 해야 될지 모르니까 아무 거를 하다가 보니까 시간 가는 거지.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살다. 동사, 분사, 현재, 등동태, 남성, 복수. 그러니까 분사로 살아가요. 그렇게 많은 기회를 줬어요. 해계의 기회를 줬어요. 그래서 끄떡안고 가는 거야. 왜냐. 내 몸이 아직 쌩쌩하니까. 여러분 외로운 건 다 견뎌 가더라고. 다른 거로 채워서. 하나님 말씀 듣던 강의, 설교 들으면 다 해결되는데 자꾸 자꾸 세상 것을 접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딱 응답을 안 줘요. 그거 뭘로서 우리가 건강하지 않은 거 아니야. 먹은 음식도 하나님이 분해를 내줘야 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전적인 구원사적인 주권사상을 인정하지 않으면 다 이유를 대면 사람은 힘이 들어서 그 이상을 설명을 안 해. 막 주는데 어떤 사람이 이해를 못하면 진도가 안 나가. 아직까지는 기회야. 그런데 막 나갈 거야 이제. 분사 현재 능동태니까 여지까지 수십 년 동안 그 소리를 반복해. 십사님 그렇게 하지 마. 십사님 이렇게. 십사님 이렇게만 된다. 그런데도 머물러 있으니까 나는 중보 기도자로서 선지자로서 상금이 막 쌓여. 토라 하나하나에 멸류관을 씌워줬다고 그랬잖아요. 모세가 그거를 보고 기를 여긴 거야. 분사님과 한텀을 봅니다. 가토이케 오. 동사. 동사. 미래. 제일 부정과거에서 이랬어요. 그냥 제일 부정과거니까 규칙적으로 그냥저장 살아가는 거야. 사건이 와도 깨달음이 없어. 무시하고 가니까. 무시하고 가니까 여러분. 사건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입니다. 그러려니까 그렇다고 치면 다 그래. 내가 여기 아프더라도 어떻게 잘못해서 됐더라도. 사랑하는 신부인데 왜 되게 만들어. 말을 안 들으니까 되게 만들지. 이를테면 그렇다는 거예요. 나 어제 됐는데 이렇게 따지지 말고. 갔다. 속격 지배분리천치자 플러스 오케오 상속재산 그러니까 상속재산만 계속 부자들은 상속재산만 믿고 가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지. 믿음은 불편해야 믿어줘요. 자꾸자꾸. 그래서 자꾸자꾸 협소한 공간 불편한 공간으로 자꾸자꾸 보내놓은 거야. 나중에는 환경적인 공간에서 마음의 공간에 여유가 없어. 그래서 여유가 없다 보면 내가 나를 인정을 안 해. 그러다 보면 극단적인 행동을 해요. 에피 데스 게스 온 우 겟압 타임 에피는 뭐 뭐 우에 행동성보다도 방향성이라고 그랬죠. 지금 방향성을 맞추지 않고 계속 마귀 쪽으로만 가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성경은 늘어나니까 마귀가 성경을 쓰는 거야. 적용을 해서 그러니까 간교해지는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적용해 살아가면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네. 몸뚱아리 드리라면 드리고 그냥 순정하면 이것밖에 없네. 이게 단순해지는 거야.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상당히 단순해져요. 복잡하게 생각할 때 병이 온대. 그냥 코치라면 코치고 순정하면 순정하면 얼마나 이 시브리 성경에는 정관사가 있으니까 얼마나 쉬워요. 네가 알아서 해봐. 이게 제일 무서운 거야. 집사님 알아서 지능생활 제일 무서운 거야. 이제 가이드 안 해 죽었다는 거잖아. 에피는 전체 다 소유격입니다. 데스 세상을 정관사 소유격 여성 단수 여성적으로 소유합니다. 게스 땅이라고 했죠. 명사 소유격 여성 단수 게스는 뭐라고 그랬어요. 씨와 비를 흡수하다. 그러니까 씨와 비를 뭘로 흡수했어요. 세상 것을 흡수했겠지. 그러니까 기록되지를 못했지. 우 개랍 타이 개그랍 타이 우라는 것은 단순 부정부사야. 이제 회계음은 기록이 되었죠. 흐려졌으니까 교회에서 장노도고 목사도고 호급직분했어. 그런데 별스럽지 않거든. 개척교회 가봐요. 별스럽지 않거든. 내가 돈만 대면 되는 것 같고 내가 흔들으면 되는 것 같고 죄짓결 때 으양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내 뒤로 줄 딱 쓰고 10만 원씩 되면 다 되는 것 같고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기록된 거야. 기록되지 못한 거야. 교족부가 문제가 아니에요. 천사장들이 보고 오는 게 문제지. 우 라는 건 단순 부정부사라고 그랬잖아요. 단순 부정부사 할 때는 용서하심이 있어 하나님. 절대 부정부사함이는 매가 절대 부정부사함이야. 히브리어는 로가 절대 부정부사함이 알이 단순 부정부사함이 헬라어는 우가 단순 부정부사함이 매가 절대 부정부사함이에요. 매 썼다 그러면 이제 구원이 없어. 왜냐하면 구원이라는 건 주님이 다가오셔야 되거든. 그럼 주님이 다가오는 게 사람을 감동시켜야 되거든. 사람을 감동시키는 거는 모세가 창고를 받듯이 내가 하늘 창고를 받은 거거든.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거든. 그럼 무슨 마음에 드느냐.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마음에 드는 거거든. 인간적으로 잘해갖고 마음에 드는 거는 아니거든. 자 기록되다. 동사 직설법 완료 수동태 3인칭 단수 개그랍 타입 벌써 수동태 3인칭 단수 완료 직설법이라니까 이미 끝났어. 저분은 해결하지 않으면 그런데 어디는 계속 다녀요. 교회는 계속 다녀요. 남전도에 여전도에 뭐 다 들어가서 다 한다는 거야. 학생에 뭐 들어가서 하고 반장하고 그다음에 부장집사하고 다 한다는 거야. 재정부 들어가서 별거 다 한다는 거야. 그런데 그러면 재정 맡았으면 네가 기둥대봐. 돈 많이 줄게. 이런 거거든요. 이런 거예요. 그런데 재정부 들어갔더니 누가 헌금 얼마하고 쨰쨰하고 뭐하고 저주받는 거야. 재정부 들어오면 목사님 개인 비서야. 돈 빌려와요. 돈 빌려와야 돼. 그래서 미자리교에서 하다가 다 저주받는 거야. 별거 아니거든 목사 저거. 저나 나나 똑같아. 닉타이 너 찼니? 나 운을 찬 거 찼어. 이래.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을 고치는 게 연단이거든요. 하늘나라는 그러니까 다 공평해 준 게 아니라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은 저쪽에서 아는 걸 이쪽에서 하셔. 하나님이. 바울한테 아는 걸 누가한테 해. 그런데 누가가 겸손하니까 너나 나나 내가 성경을 더 많이 적었다고 그럴 수도 있거든. 누가는 누가 보고 뭐고 사도행전하면 52장이나 되니까. 바울은 5장, 6장, 3장, 2장 이렇게 조그만 것만 적었거든. 제일 많이 적게 고린도전서 16장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쓰임에 대한 질서를 내가 파악을 해야 돼요. 아 저분이 왔다. 아 하나님은 저분을 성기라고 그러는구나. 저분은 나보다도 더 서열이 높네. 그럼 성기는 거야. 지가 언제 왔다고 말이야. 이러면 완전히 이거는 신의 영토가 아니고 세속의 영토야. 응? 은혜를 받으면 알아서 자기 자리로 들어가고 내려가고 그러거든요. 비결을 바랍니다. 그래프 기록되지 못한 거를 들어가지 말아야 돼. 그럼 못한 것은 여긴 가족을 생각을 해봐야 돼. 쭉 나만 들어가면 되겠어요. 네? 지옥에서 영원히 나를 원망할 텐데 지옥은 원망의 독 아니야. 왜냐?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네? 죽어지지도 않아. 그래서 지옥 가신 분들은 자기 이 세상에 생일을 저주해. 내가 왜 고연히 태어나서. 동사지수법 완료 수동태 삼면증 단수니까 여전히 천사가 나를 수동태로 기록을 해. 너 말 그렇겠지? 뒤로 몇 년 간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내가 책임져주는 게 내가 출발을 하고 책임은 예수님이 해주는 거예요. 그래프 동사 미래 미완료 제1부정과거 완료 수동태 제2부정과거 수동태 그러니까 기록되는 게 뭐냐 죽을 때 제2부정과거로 기록하시는 분이 있어. 부끄러운 구원 제2부정과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대상을 끊임없이 보기어만한데 누구를 그런데 나가서는 못하자면 가족을 그죠? 자 그러면 고전 헬라로 가보면 명세표 기록된 법률 쓸 수 있는 능력 거룩한 문서 그게 고전 헬라 쪽이고요. 그 다음에 받아 새기다 쓰다 하나님이 천국에 기록되는 거는 이렇게 깊이 글자를 파놓는 거예요. 마귀가 흐트리지 못하도록 이게 뭐예요? 연단을 받아서 탄탄하게 신앙관이 교회관이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조그만 하면 퍽하면 나가고 아니 교회는 하나님이시고 신의 영토인데 나가봐야 어디로 가겠어? 마귀밥으로 가지. 정관사도 안 가려켜주는 교회 가도 앉아가고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에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우리 심차게 나갑시다. 이게 메시지야? 내 잘못과 수치와 이런 거를 예수님 만났을 때 당하지 않도록 단장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우리 집을 쓰나미로 몰아가려고 그런 루시퍼를 물리치는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이 최고 큰 능력은 순종이야. 여러분들이 무언심이 있어 우리가 한 번 하나님이 두려움 줘봐 하나님 한 번 무서움 줘봐요. 야곱 그러니까 무서움 너무 못하니까 무서운 안경을 제거해 줬잖아. 왜냐하면 무서움은 또 다른 데로 도망가게 생겼어. 서원이고 뭐고 가네. 그래서 저는 무한대로 서원합니다. 무한대로 서원합니다. 하나님 쓰세요. 어떻게 해요 그냥. 내가 오늘 가도 내가 이러고 가면 내 자식들 다 책임져준다니까. 아 아빠가 얘기할 때가 좋아졌어. 세상에 아빠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기록됐다는 건 명세표가 올라가는 거야. 너 이런 말 했구나. 그럼 나쁜 데로 가. 우리는 선한천사 기본적으로 선한천사 선한걸 기록하는 천사 악한걸 기록한 자 선한쪽으로 인도하는 천사 악의로 인도하는 천사 두 가지가 딱 붙어가지고 손익계산을 해. 그러면 가이로스 크로노스 크로노스로 딱 맞춰서 운명을 이기는 믿음의 시간을 딱 가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게 놓은 거야. 그리고 시간을 지나서 해. 지나서 해봐야 다 소용없는 거거든요. 이미 많이 들어왔는데 그거 들어봐야 뭐겠어요. 지천이야. 필요올 때 해야지. 곧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더 오너마 에피 더 그 이름 후에 이름이 명사 주격 중성 단수 토 그러니까 그 이름 정관사 목적 중성 단수 명사 주격 중성 단수 목적을 예수님으로 놓고 안산 사람들의 이름 자기 성질대로 살아간 사람들의 이름 많거든 목사들도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 많거든 에피 더 비블리 온테스 조이스 생명의 차액 위에 생명은 명사 소유격 여성 단수 정관사 소유격 여성 단수 생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유하게끔 만들어줘야 이런 거거든 그럼 소유하면 귀증성을 여겨야 되거든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이렇게 만들어주셨구나 그래서 나에게 소유하라고 그러는데 소유는 뭐냐 관리예요 관리 머리가 띵띵 아프고 그러면 하나님이 사인이구나 뭘일까 뭐를 위반했을까 내가 그럼 금방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생활수단이 우리는 복잡하지 않잖아 회사 갔다 집에 갔다 뭔 생각했다 뭐 있다 금방 나와 그럼 신의 법정에서 예배 때 오면 머리 아프면 집행유예야 안 풀려 몇 년 동안 집행유예는 한 번 재주면 그대로 감옥 보내 2년에 집행유예 4년 그럼 4년 동안 숨도 못 쉬고 살아 조그만 거라도 있지만 들어가서 또 2년 동안 살아야 되니까 그럼 예배 시간에 무슨 엉뚱한 데로 가고 멀리 멀리 갔더니 그거 좀 부르지 마 가까이 와도 못 깨닫잖아 우리가 왜냐하면 우리 언어가 아니잖아 히브리어가 여러분은 복을 받아서 시부려 설교를 듣지 분해하면서 한국교회가 다 이랬으면 양 도둑질 안 해 목사가 높은 목사 낮은 목사 큰 목사 작은 목사 없어 얼마만큼 예수님을 해서 눈물을 많이 흘렸니 너는 눈물을 흘릴 것이 하나도 없어 맨날 맛있는 것만 처먹고 돌아다녔구나 그러셔 너 어떻게 할까 지옥 갈래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제2부정과거 문사로 저 개척교회 목사가 너 얘기해줬지 나눠먹고 좀 살자고 그게 너 구원받는 거야 썩어도 안 나눠먹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이 개조되어야 신앙이 들어와요 그래서 고생을 시키는 거야 애급에다가 400년 고생시켜서 정신이 개조됐습니까 그냥 노예 근성으로 주저앉았어 아 나 노예야 노예야 그럼 노예는 철이라도 잘해야지 에베드 철이를 잘하다 노예야 그래서 에베드라는 말이 뭘로 번역되느냐 예배로 번역돼요 예배드릴 때는 노예로 내려가야 처방을 주인 처방을 잘 받지 예수님이나 나는 똑같아요 숫자 똑같잖아 이러면 안 되잖아 명사소유기여성다 정관사로 생명을 적여놨어 어떤 생명으로? 계속 기다려도 너는 기록되지 못하는 생명으로 무서운 거야 이게 소유격이니까 내가 숨은 쉬고 산다 이거야 그런데 왜 숨쉬는지를 몰라요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도 가난한지를 몰라요 성품만 거쳐도 겸손한 잔 보기에는 이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오 기업을 차지하는 게 쉬워요 겸손하게 내가 마음을 고치는 게 쉬워요 남을 고치는 건 너무 어려운데 나를 고치는 건 너무 쉬워 왜냐하면 미래를 보면 되게 불행하게 생겼거든 안 고치면 그렇죠? 그래서 설교가 안 먹혀 들어가는 교회일수록 불행이 많아요 그리고 자기 교회 목사님한테 얘기도 안 해요 원형은 저의 좌우의 수혈의 동사 기본형 단축형 미완료 미래 제1부정과거 고전 헬라가 끝없이 하나님 나라를 가지다 그러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끝없이 지옥의 나라를 가지는 거야 지옥의 나라가 뭐죠? 원인을 자신에서 안 찾고 환경이나 다른 사람에서 찾아 내 신앙은 내가 원인인 거예요 내가 마음 열지 않고 내가 지키지를 않은 거야 예수님이 참 명언이야 내 믿음대로 해라 너는 보니까 믿음이 없다 암만 시켜도 넌 안 할 건데 뭘 물어보니 또 왜 물어봐 안 할 거면서 그게 도덕이잖아요 안 하려면서 왜 물어봐 안 하려면서 왜 좋은 일 받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러나 저러나 하나님도 형식으로 하면 형식으로 해 그냥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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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아야지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제 속에서 살다 하나님처럼 영으로 살다 원형 동사는 살다의 소리가 됐어요 그래서 인생 고련두전서 15장 19절 생기 게시록 11장 11절 비블리온 책 더 비블리온 그러니까 게시록 21장에 보면은 13절 이하에 보면은 생명책과 행위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행위책이 무서운 거야 생명책인 들어갔다고 쳐 이 행위책이 무서운 거야 거기서 구원의 무게를 달아서 예 믿음 주까 안 주까 믿음 안 여러분들이 겁나야 될 게 뭐냐면 믿음을 안 줘서 못 믿는 거야 예배소서 2장 8절에 미가엘 천사장이 날마다 신앙의 무게 영혼의 무게를 단다고 그랬잖아요 그 영혼의 무게를 달다 보니까 올라왔니 안 내려가네 저울이 안 내려가는 거야 너무 가벼워서 아 나는 침묵이 말하는 것이 이번 주 비됩니다 내가 말 안 할게요 하나님 불평하는 말을 너무 많이 했어요 어떤 분은 다 이마다 이것만 하고 있어요 환상에 이 주둥아리 이 주둥아리 이 주둥아리 그래요 그러면 암호수서 3장 7절에 보면 선지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를 인정하지 않으면 너는 나라 사람이라는 거야 이론적으로는 맞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뜻은 다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고 그랬거든 암호수 3장 7절에 직접 절대로 안 하신다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명사 목적역 중성 단수 책은 항상 목적이 있는데 중성이니까 남녀노소 그러니까 여러분 아기를 뗐다 그 아기들을 그 엄마들을 지옥을 보내고 그 아기들 영혼을 데리고 가서 너희 엄마 저렇게 벌받는다 그래 너희 엄마 저렇게 벌받는다 그 아이들은 하나님이 천국을 보내 조건이 없으니까 자기가 나와서 살아야 되는데 낙태를 해버렸잖아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워 그래서 이렇게 행의 책을 적는 거야 너 몰래 그랬구나 내가 허락 다 낸 애도 그랬구나 등줄기서 땀이 안 나면 개시록이 진도가 안 나가 그러니까 여러분 말 함부로 하지 마 무서워 내가 제가 그러잖아요 하나님 응답 저자 야 3년 쓰러트리면 다 너의 반에서 다 해 왜냐하면 다 끊어놓으니까 혼자 울고 있어요 자식들도 안 찾아와 그 자식이 나쁜 게 아니라 다 회개시키려고 끊어놓은 거야 내가 지도를 위해 무엇을 했는데 여러분들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비벌레온 비벌로스 파피루스 내부 껍질에서 이랬다고 그랬죠 그래서 정서 종이축 이런 것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생명체 그러면서 아포카타볼레스 코무스 창세 이후에 본래 포톤 데리온 짐승들도 기록이 되어졌다 그러면서 오티 앤 카이 우크 뭐 뭐 있었던 것들이 본래 포 톤 토 데리온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겼다 여기서 이제 짐승 데리온은 명사 톤 데리온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고 생명체에 기록되지 않은 깜짝깜짝 놀라는 일들을 많이 생기게 한다는 거야 그럼 중복이 되어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그 처방이 짐승을 없애는 거야 그죠 짐승이란 말은 토 데리온이라는 짐승 그 짐승 정관사 목적적 중성단수 명사 목적적 중성단수 이 짐승은 목적이 나를 쳐부셔서 완전히 하나님 사람으로 만들어서 생명체의 기록을 하기 위한 하나님이 보낸 짐승인 거야 20%에 들어가느냐 마느냐 그럼 20%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 짐승한테 해 괴롭히라고 안 해 그저 배 깔고 듣고 방송들어 듣고 11조도 안 하고 헌금도 안 하고 그거는 그냥 연속 끝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신령과 진정성이 없어서 예배는 주의 사자가 하나님 대리로 임재했다고 생각을 하고 눈을 마주치면서 제스처를 보면서 받아들이는 그 공간적인 의미를 예배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공간적인 의미를 그러면 아 큰일 났다 우리 가족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부터 거듭나야 돼 나부터 내가 빛을 가지고 가면 내 언어를 하나님이 능력으로 써 언어를 빛을 가지고 가지 않고 악을 가지고 가니까 내 언어를 폭력으로 써 상대방이 다 상처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교회 갔다 와서 왜 그래요 공연이 가다가 사탄이 확 들어가요 성질이 나는 거예요 이게 방 구석쟁이가 이게 뭐야 구석쟁이지 구석쟁이는 뭔지 있지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마음 없게 달려있어 기다리자고 그랬지 예 아멘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아멘 여러분 여러분들이 진짜 잘 나면 하나님이 나보고 뭐라고 그래요 한번 물어봐봐 하나님이 나보고 뭐라고 그래요 겁나요 여러분들 잘한다고 생각하니까 교만하지 그러니까 짐승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리온 그 짐승을 지금 정해놨어 그러면 이 짐승이 진짜 짐승이냐면 사람도 될 수 있고 환경도 될 수 있고 병도 될 수 있고 부도도 될 수 있고 관계 파괴도 될 수 있고 별게 많은 거야 예 아멘 그저 예수님은 기도하는 대로 들어줘요 기초 설교야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어마어마한 걸 구할 것 같으니까 예수님의 기도를 가르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그럼 네가 그렇게 살았어 그러는 거야 너 거룩하게 살았어 그래 기도가 무슨 기도가 올라간대요 이동할 양식 받는 거 이 이동할 양식이 보여요 하루 견디는 영 살다가 보면 굉장히 많이 부딪히면 영이 소멸되버려요 대리온이라는 말은 짐승은 장애물의 그물의 가치다 이런 거야 그러면 내가 믿음으로 딱 가면 이 짐승이 그물에 갇혀놔 맹수인데 굉장히 사나운데 여러분 가족이 사나우면 내가 기도하면 짐승으로 갇혀놔 왜? 자기 자신 걱정거리를 줘 나한테 얘기할 얘기가 없어 자기 자신이 걱정되는데 지금 이 소테리아라는 악한 운명을 내쫓지 못해가지고 화를 막 그냥 버럭버럭 질렀는데 그거 어떻게 할 거야 말씀을 들으면 나도 모르게 겸손해져 너 숨 고만 쉬어 그럼 고만 쉬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데려가려고 숨 고만 쉬라는 건 아브라함처럼 하늘에서 천군천사들이 별처럼 내려와 그리고 하늘 담요 향기 담요로 폭 싸가지고 그러면서 봤다는 거 플랫포 동사 분사 현재 등동태 축격 남성 복수니까 뭐 어떻게 봤다는 거예요 봤어요 분사니까 한동안 본 거야 일평생을 본 거야 누군가 눈물을 짜서 조금 연기해줬다가 또 그 사람이 지쳐서 기도 못하니까 또 들어왔다가 기도는 그것이 여러분 관계성이야 기도해준다고는 그러지 오늘 기도 딱 그러면 여러분 일 막 생겨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님들이 큰 교회 다니는 것이 철없어서 그래 조그마한 사이즈 다니면 날마다 기도해주잖아 10만 가니까 젓가락 숟가락도 다 알잖아 그럼 왜 그래? 왜 그래? 이렇게 가르쳐주잖아 그런데 하나님이면 큰 병인데 사람이 할 때는 왜 그래? 그럼 좀 기분은 나빠 기분은 나쁜데 초점이 흐리내고 갖추면 되잖아 그러면 내 생각할 때 눈에 초점이 이렇구나 그거를 얼른 진단을 하면 그거 오면 몸부림쳐야지 비교를 바랍니다 이렇게 자세히 가르쳐줘도 자꾸 저쪽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블랙 버튼 보고 그렇죠? 동사 기본 미래 제일 부정과 정신적으로 분별하다 고전해라 신에게 동화되다 그러니까 보는 게 신에게 동화되는 거예요 신에게 동화되니까 어떻게 해요? 다 가르쳐주는 거잖아 이렇게 해놨대요 저렇게 해놨대요 그런데 이제 이게 믿음이 없으니까 안 받아들이는 거야 믿음이 없는다고 돈 줘봐요 마음대로 살지 믿음을 갖추는 거야 어떻게? 순종함으로 단번에 순종함으로 큰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돈을 줄 때는 주의종을 통해서 무슨 방법으로 주잖아요 자기가 직접 받든지 응답을 받든지 뭘 하든지 그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을 시켜서 스탠바이를 해놨는데 이 선도주자가 출발을 했네 오늘 출발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놀랍게 여기두었다 동사 미완료 미래 제일 부정과거 제2부정과거 수동태 미래 수동태 그러니까 왜 놀랍게 여기는 거예요? 지금 이제 짐승이 온 거야 짐승은 누구라고 했죠? 그렇죠? 이단한테 갔던지 이단 사상에 물들은 거야 성경 중심이 아니고 이단 사상에 물들은 거야 그리고 짐승정부가 너무 두려운 거야 이 사람들은 구원의 명단에 들어갔대요 못 들어갔대요 귀신은 와서 소극적으로 살라고 그래 소극적이 아니라 중간지점만 가라고 그래 이렇게 왔다가 이쪽으로 가면 이쪽 빠르고 이쪽으로 가면 빠르니까 여러분 믿음은 결단해야 채워줘요 절대로 여러분 육신을 믿지 마 10년 전에 기운이 지금 안 나오잖아 10년 전에 기운이 안 나오잖아요 육신은 약하다는 거예요 날로 날로 새해에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놀랍게 하는 게 뭐예요? 제1부정과거 수동태 수동태니까 나는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도 하나님 그런 걸 만들어버려 그런 걸 만들어버려 왜냐하면 그런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중요해져 내가 구원 받는 게 중요하잖아요 원형은 나구마 수동태는 우리가 고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분이 원하는 대로 고쳐야 수동태를 능동태로 고쳐줘 다우마 다우마존데 원형은 어머니하고는 다우마예요 고전했라고 신의 권능이 나타났다 신의 권능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하실 때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 짐승정부 용이나 루시퍼를 그냥 허용해버려 허용해버리면 루시퍼가 들어가면 고집이 세죠 죽는다고도 깜짝도 않고 구원이 바깥에라고도 깜짝 내가 구원 받지요 누가 구원 받아 이래요 왜냐하면 달아가신 분들은 짐승이 들어오면 달아가신 분들은 구원의 소중성을 못 느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죽어주신 소중성을 못 느껴 의심에서 다시 부활한 소중성을 못 느껴 부활하고 금방 가지만 40일 동안 살았신 걸 그 소중함을 못 느껴 못 느껴 그럼 예배는 기회거든요 기회는 어디서 그랬다고 그랬어요 황폐케대다 시부리오인데 이 황폐케대야 생각을 해봐 예수님이 딱 나타나 너 지옥이야 오늘 하루 해결 기회 줄게 이렇게 황폐케대는 거야 신의 사역에 나타나는 인간의 반응 이게 놀라는 거야 신의 사역에 나타나는 인간의 반응 놀라는 게 무서워서 놀라는 사람이 있고 경이로워서 놀라는 사람이 있어 파도가 잠잠하네 고난의 파도가 잠잠해졌네 내 안에 들쑥날쑥 오는 고난이 잠잠해진 거야 바람아 잠잠할지어다 어찌 사람이 말하는 신처럼 저렇게 파도도 순종하는 거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신의 사역에 나타나는 인간의 반응이 뭐예요 아 큰일 날 뻔했구나 내가 빨리빨리 지금 고쳐야지 이게 뭐예요 나음하죠 그렇지 않으면 타성해져서 가요 여기 성경교회 게시록만 있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짐자라 다 내게 오라고 그러지 그거는 어린아이가 너무 순진해가지고 사기당한 거야 어린아이같이 순진한 사람만 하나님이 게시성을 주라고 그래 이 말하면 저 말로 저 말로 그 말로 기말하면 기말로 다 방어를 하니까 간교해 그러니까 게시를 주지 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마태봉 11장 25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는 있지만 주지 말라는 것도 25절 28절에는 주라고 오라고 그러지만 오라는 게 뭐예요 제자가 되라 에르코 마이 공간적인 의미와 환경적인 의미를 뛰어넘어서 제자가 되라 교회 제자가 되면 공간적인 의미와 환경적인 의미를 막 뛰어다녀요 내가 공간이라는 안 된다라는 공간을 만들어 그쪽으로 들어갔으니까 안 되는 거지 내가 못한다는 공간을 만들어 그쪽으로 들어간다는 거지 할 수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기억하면 못하는 일은 없다 신에게 너를 바치면 지격은 프로슈코 마이니라는 기도의 지격은 고전 헬라우 쪽으로 가면 신에게 자신을 미리 바치다니까 너 바쳤는데 뭐를 못 바치겠느냐 그러고 다 주시는 거야 그런데 감정 하나도 못 바치고 자존심 하나도 못 바치고 물질 하나도 못 바치고 아무것도 못 바치고 그냥 말만 바친다는 거야 말 바쳤잖아요 너 안 봐도 자 그래서 쾌의 청을 들어주고 친절한 마음씨 쾌의 청을 들어주는 친절한 마음씨 또 무서워서 굳어지다 공포에 사로잡히다 이것이 다오마 다오마 그래서 뭘로 봤냐 기희역이다 마태공 8장 10절 어떻게 기희역했어요 우리 하인은 내가 믿음으로 책임질게요 우리 가족은 내가 믿음으로 책임질게요 우리 남편은 내가 믿음으로 책임질게요 두 몫 갈게요 열 몫 갈게요 백 몫 갈게요 이게 믿음이 큰 거야 그러면 자신감이 없으면 아멘이라도 일단 해놓아야 돼 아멘이 뭐예요? 가계야 오천만 원 들어가는데 일단 오백만 원을 얻고 가계에 남 주지 말라고 그러면 그 날짜를 맞춰서 어떻게든지 해야 돼 이게 가계약이야 가계약이 뭐냐? 감사원금이야 감사원금에 주저리 주저리 하지 말고 목적만 얘기해 하나님 저 신앙을 성숙시켜주세요 환경을 이기게 도와주세요 그러면 예뻐서 나머지 것들은 어떻게 해요? 다 줘요 뭘로 줘요? 믿음으로 그때 목사님이 그 설교가 이거네 이래 이렇게 자상하게 설명을 해줘도 경매거든 이게 그럼 경매는 내가 정신 차리고 내 가지고 있는 금액하고 환경하고 이걸 맞춰서 딱 들어가야 되거든 그래서 한참 들어가고도 다른 사람들이 다 사인했는데 마지막에 손 들어가지고 거긴 다음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긴장하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다 마태봉은 9장 8절 기이 여기는 거 마태봉은 8장 10절에는 백부장이기 때문에 책임을 질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죠 자기 자식 하나 책임도 안 질려고 하고 힘들면 그냥 남한테 떠넘기려고 하고 그러면 치료를 안 해줘 저를 낳고 내가 하나님 앞에 넘어 등 안 쉬운 것 같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고단해서 하나님 등 안 쉬운 것 같습니다 내 영혼도 뿌리치고 등 안 쉬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둠의 권세는 예배드려도 실망을 하고 그래요 처방은 뭐예요? 백부장이 하나님이 제가 몇 년도에 받은 말씀이 아니고 이스라엘에서 너보다 큰 믿음이 있는 자가 없도다 수가성이 수로본익의 여행 말씀도 받고 이 말씀도 받았는데 그러면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너 고백이 문제라는 거거든 아니 고백도 못하는 사람한테 뭘 시키겠어? 그러니까 여러분 예 제가 그렇게 하긴 그 모습이 예뻐서 그냥 다 치료해 준 거야 여러분 하는 행동 그 말 언행심자 예배 될 때 이 모습이 예뻐서 가서 만나 주는 거야 엉엉으로 가면 미안하다고 돈 줘도 안 변해 그 사람들은 더 늙혀서 집 사자고지 이야 돈 줬냐 하나님 앞에 다 바치자 이야 이러는 사람 진짜 기적이야 번이 뭐냐 저 주식회사 아시아마임이야 주식회사 천국 주식회사 예수님 그런데 마음이라도 맡겨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백부장 믿음은 아무것도 안 가지고 성품이거든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예수님이 고단해서 또 가셔야 돼 먼데 나 있는 데까지 가야 돼 내가 여기까지 와보니까 너무 멀어 예수님 만나라 그러면 신발도 없이 맨발로 예수님은 거기도 가셔야 돼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제도 이루오라면 이루오고 가라면 가고 그런 위치에 있는 로마 사람인데 저한테 하면 제가 우리 하인이 낳는 것으로 제가 믿음이 지금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고백하는 걸 처음 들은 거야 15장에 가서 수로본익의 여인한테 또 듣는 거야 다 있어도 이들은 이방인이야 다 교회에 얼마 안 다닌 사람들이야 속삭이는 거 오래 다닌 사람들이지 이리 늑대가 들어가서 왔다 갔다 하지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가 안 됩니까? 이 예배는 회개를 하지 않으면 은혜를 못 봐도 내가 지난 시간에 빨리 회개했으면 10년 전에 내가 회복이 되어줘서 우리 가족들 다 인도하고 정말로 하늘나라 가는 표 다 받고 멸류관 받고 토라해도 멸류관 쓰여준다는데 영혼에겐 안 쓰여줄까? 그죠? 자랑하다 유다서 1장 16절 그래서 놀라다 이런 거로 번역됩니다 자랑하는 여러분 견뎌낸 욕망의 무게 어디서는 잘 견뎌냐면 세상에 가서는 잘 견뎌내더라고 어둠의 관제가 나를 싹 돌려서 그래 내가 요거를 여기서 믿음의 말 한 번만 해보죠 믿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그랬으니 한 번 믿음의 말을 좀 한 번 해보죠 말로 자기를 설득하는 게 은혜예요 나도 설득이 안 됐는데 누구를 설득하겠어 내가 확실히 이해가 다 되어져야 표현력을 개발해줘요 사랑해요 어떻게 했다는 건데 표현력이 개발되질 않으면 그 사람 침투를 못해 테러로 이 아주 거치장스럽고 딱딱하고 막 이랬던 성격이 고체가 액체로 녹아 그래서 그쪽으로 막 빨리빨리빨리 흡수가 되는 거야 여러분 액체는 안 들어가는 데가 없잖아요 조그만 빈틴만 있으면 들어가 그런데 우리 인간사는 빈틴이 너무 많아 이렇게만 이쪽으로 들어가고 저렇게만 저쪽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욕망은 별로야 누구보다는 잘해야지 다 그런 거 다 소용없는 거야 너한테 준 게 뭐냐 하나님이신 예수님 다 알아 아담한테 준 사파이어 지평이 있는 걸 다 알아 그 사파이어 지평이가 뱀이 돼 독사가 돼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독사가 돼서 나를 물어 나를 지옥으로 보내 그래서 신앙이 없으니까 물질을 안 주는 거야 그 성격의 물질을 받아 봐봐 환장이 막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다 은혜야 우리가 그래서 그리움에 눌러 앉지 말고 욕망의 그리움은 눌러 앉지 말아야 돼 예수님 그리움은 눌러 앉아야 되지만 네가 나를 그렇게 생각하니? 이 정도는 돌려야지 그러면 이렇게 해봐 저 사람 이렇게 해주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을 받으면 내가 유익해 어떤 환경에 가도 해야 합니다 아니 여기 보세요 그냥 그 기름이 탁탁 튀기는 거기서 금방 즉사할 때 들어가도 안 죽어 하나님이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이것은 항상 있을 텐데 그 중에 제일은 하나님이시라 그런 거 사랑 하나님이시라 자 그래서 게시록 17장 8점을 마감했습니다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여전히 여기에 교회 다니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날마다 페이스북이나 뭐 보면 이상한 거 올려 그리고 기독교라고 그래 목회자들도 거절하는 거야 나는 그런 사람하고 영을 교제하면 힘들어 아예 챙겨 안는 게 나아 왜요 또 따지기는 얼마나 따져 근데 문법으로 하면 따질 필요도 없어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감합니다 게시록 20장에 가보면 첫 번째 부활이 나옵니다 그죠? 거기 가서 잘 하겠지만 저희 교단과 저희 목회 방침은 무천렬을 주장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무천렬은 뭐냐 예수님이 초림부터 여지까지를 무천렬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예수 믿으면 1차 부활 됐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생각도 바뀌고 영도 바뀌고 다 생활습관도 바뀌고 그러면 1차적인 부활이에요 그럼 그 1차적인 부활이 게시록 20장 5절이 나오는 거야 2차적인 부활은 이제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육체와 영혼이 합쳐져갖고 예수님하고 만세 부르는 게 2차적인 부활인데 이런 말하는 자체들이 믿음상을 잘 못하는 까칠한 사람들이야 그냥 시키는 대로 잘해 2차적인 부활이라는 말도 없어 자기들이 만들어내 그러니까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꼭 이상한 사상 가진 사람들이 이상한 것만 갖고 다녀요 그냥 성경적으로 쭉 열심히 순종하고 교회 중심적으로 잘 생활하고 그래서 목회자의 신학 프로필이 필요한 거예요 자유신학이 아니고 믿지를 못하면 순종이 안 되잖아 여러분 믿지를 않는데 뭐를 나눠주겠어 사람은 안 믿으면 안 해요 순종은 믿음의 열매예요 꼭 그렇게 되셔서 십자가 부활로 용들이 얼마나 루시퍼만 있는 게 아니야 요새는 너무 많아 잡시는 거지 이 시간에 믿음으로 잘 결단하여져서 4월이 벌써 다 갑니다 죽은 세월로 지나갑니다 새로운 게 5월달을 주셨습니다 이 5월달에는 진짜로 여러분들이 신령해지고 퓨니마 티코스로 마 결정을 잘하고 티코스 결정을 잘해서 하나님의 보상이 십자가로 완성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5월달은 워싱턴을 구성하는 것 Hola 오늘 내 돈이 from 1분을 가진 5분을 가진 5분을 가진 1분간 미션을 가진 1분을 가진 1분을 가진 5분을 가진 6분을 가진 2분을 가진 아멘